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한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비봉에 있는 신한 다육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 저녁에도 신한 다육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세트 구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트 구성 총 12종 구성으로 10판 10세트 한 장으로 해서 오늘 만들어주셨고 오늘은 완전 귀한 품종이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와 저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한 희귀식물 수입받은 아이가 하나 딱 들어가는데요. 와 제가 이거 보고 놀랬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품으로도 가격 공개합니다. 그래서 단품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세트가 요정도의 열 몇 개지? 12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 세트 구성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있는 아주 멋지고 예쁜 아이들 달달달 달군 아이들 제가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고 같이 주문하시면요. 드시고 단품으로 하실 경우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12종 12종이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세트까지 보여드리고 단품도 계속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주드라는 품종이에요. 요새 핫하죠. 요새 여기에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사이즈는 아주 좋고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색깔은 이렇게 붉은 톤의 빛감이 나오는 거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묵지로가 된 굵은 목대가 있어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10cm 넘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는 주듀입니다.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만원에 이렇게 있고요. 준비가 돼 있어요. 세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품으로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코코인데요. 요 아이는 까만 아이. 까만 품종. 까만 다육 있죠. 혹장면 교배종이라고 해도 되고요. 요 아이는 가운데부터 짙하게 짙은 색깔로 해서 젤리가 되는 품종이고 8cm 되는 사이즈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준비되어 있는 얜 블랙코코고요. 가격은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블랙코코는 요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딱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세트 한정이에요. 단품으로 해서 빠질 경우에는 세트를 해서 다른 걸로 교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품종. 거의 비슷한 수준의 품종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소진이 빨리 된다. 그러면 10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도 교체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블랙코코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누비도마 금입니다. 금이라고는 안 써놨는데 요 아이가 금기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금기 있죠. 노랗게. 이건 누비도마 금입니다. 군생이고요. 여기도 금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이 빛감이 보여줄 거고 풍성 군생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는 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세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티벳 장미인데 와 요게 대박이에요. 요 아이가 수입받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토랑같이 생기기도 있고 작은 알감자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구분식물입니다. 동아시아 식물이라고 해요. 근데 요 아이가 다육이처럼 키우면 된다고 하는데 수입을 포트에 담아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제가 하나 뽑아서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이렇게 있고 요 지금 알감자처럼 생긴 요 아이가 티벳 장미라는 아인데 와 이 아이가 희귀 식물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폭풍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꽃을 피워주는데 입이 안 보여요. 그냥 위로 이 구멍 여기 있죠. 구멍 여기에서 꽃이 나와요. 뿌리를 잡고 이 아이가 여기 심어 놓으면 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탄력을 받게 되면 이제 꽃을 피워주는데 꽃 색깔이 블루톤도 있고 장미예요. 완전 장미입니다. 신기했습니다. 저 어떻게 이런 식물에서 장미꽃이 나올까. 여러분 제가 참고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여러분께서 찾아보셔도 되세요. 요거는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귀한 품종 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 아이가 들어갑니다. 세트에. 요거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되세요. 그럼 3만 원에 사셔도 되는데요. 와 이거 특이해요. 제가 이거 뽑은 거 사장님께서 이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으시라고. 다육이 심는 거랑 똑같이 심어서 키우시면 된다고 하고요. 사이즈는 한 4cm? 4cm씩? 알감자. 토란 알감자처럼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이는 티벳 장미라는 이름이에요. 그 꽃을 피워주면 장미와 똑같은 그런 꽃이고 그 다음에 색깔은 와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보라색도 보이고 블루톤 색깔도 보이고 약간 핑크톤도 보이고 너무 신기합니다. 꼭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요거. 요렇게 알뿌리 식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런 식물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렇게 키우시면 아주 멋진 티벳 장미를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실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는데요. 지금 매니아층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완전 핫한 인기를 누르고 있는 티벳 장미 3만 원이에요. 3만 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레드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쌍두로 되어 있는 이두군생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단품으로 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탄입니다. 이두군생으로 되어 있는 외두도 있습니다. 이쪽에 사이즈가 큰 외두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여기 지금 물 필요합니다. 물 아직 안 주셨죠. 배송을 하기 위해서 물을 굶긴 거고요.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파키피덤이에요. 파키피덤은 7,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 아이도 고가의 제가 두드리 식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 아이도 대형적으로 크는 거고요. 꼴벅지, 목대가 엄청 굵게 나중에 성장을 하죠. 파키피덤인데 7,000원에 준비가 돼 있네요. 반품으로 7,000원에 사실 수 있고요. 세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젬스톤 신상아이. 젬스톤은 만 원입니다. 젬스톤도 소개해 드렸는데 요것도 뽀얀 100분이 있는 품종. 짬미 교배종이고요. 요 아이도 가운데 부분이 더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죠. 젤리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 뽀얀 100분도 함께 있으면서 이건 젬스톤입니다. 가격은 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라탐입니다. 라탐은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오 라탐인가요? 이게 라탐. 라탐은 잠깐만요. 자 이거는 라탐이 아니라 스타마크가 받습니다. 스타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타마크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단품 구매 가능하시고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두 장미 금이에요. 오 사이즈가 좋네요. 링컬 마리아 금하고 많이 닮았다고 하고 또 돌기 마리아 금필도 있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주름진 거 보면은 꼭 링컬 마리아 금 같고 요렇게 이쪽에서 돌기 나온 거 보면 또 돌기 마리아 금 같아요. 사이즈는 이거 8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단품 가격은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연두 장미 금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이즈가 좋아요. 요런 거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 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8cm 정도 될 것 같고요. 보라색의 빛감, 연한 보라 빛감으로 내어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가격은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요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화이트 드래곤입니다. 화이트 드래곤도 8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아이는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도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00년이라는 뽀얀 100분이 있는 품종 보라색의 빛감 나오고 있는 와 100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뽀얀 100분 보라색 빛감이죠. 요아이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가격은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100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단품 구매 원하시면 요것도 선택해 주셔도 좋으세요. 세트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 다 보여드렸는데 여기 다 있네요. 여기 다 있어요. 티벳 장미 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티벳 장미가 오늘의 주인공이 핫한 품종 신상 귀한 품종입니다. 희귀 품종이 이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된 거는 이제 티벳 장미가 일단 주인공이에요. 요게 3만 원이잖아요. 지금 세트 가격 지금 8만 원이거든요. 와 근데 가격 지금 12종인데 지금 10,000원에 판매되는 것도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두 개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공짜네요. 이거 100년 있고요. 100년. 이것도 10,000원에 판매되는 거. 화이트 드래곤도 10,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스도 10,000원에 판매되는 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연두 장미금은 15,00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비노바도 10,000원.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해도 벌써 2, 3, 4, 5, 5만 5천 원에다가 8만 5천 원에다가 5개 다 넘을래 6개로 해서 끝나는 가격인데요. 나머지 다 선물이나 똑같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는 블랙코코도 제가 보여드렸죠? 요것도 들어가 있고 티벳 장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두 품종이죠. 주두 이것도 많은 판매되는 건데요. 들어가 있고 파키피덤 요런 거 7,000원에 판매되는 거 이거는 라탐이 아니라 스타마크 스타마크도 들어가 있고 레드탄도 들어가 있었고 젠스탄도 있었고 해서 요렇게 총 해갖고 여기 12종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12종입니다. 가격은 8만 원 10세트 한 장이고요. 티벳 장미만 따로 구매하셔도 좋으시는데 이거 하나만 하실 경우에는 배송비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5만 원 이상 무료배수로 들어가실 수 있고 일단 이거는 세트로 티벳 장미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주신 거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도록 세트 구성 12종으로 만들어주신 세트 8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단품 제가 돌아다니면서 멋진 아이들 단품들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색깔 너무 예쁘게 올라왔네요. 군생이고 이 아이들은 꼬집기를 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3, 4개씩 가운데서 막 풍성 막 내는 아이들이에요. 까라솔이에요. 이게 까라솔인데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풍성합니다. 까라솔 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아주 색이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이거 까라솔 여러분 보여드려요. 묵지라는 다 됐고요. 이 아이는 7,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 이것도 여러분께서 주문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로라 금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한몸 군생 같아요. 이거 합식 아닙니다. 여러분 한몸 군생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여러분 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만원에 오로라 그 한몸 군생이 좀 귀한데 이거는 다른 몸이네. 아까 그는 한몸 군생이었고 각 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 틀리네요. 한몸도 있어 보이고 이런 거는 또 한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오로라 금이에요. 여러분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오래돼서 묵지라가 다 돼 있고 지금 땅장에 다 젖은 아이들이에요. 오로라 금 이렇게 만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클라우쿰 와 이 아이도 완전 이뻐졌어요. 엄청 이쁩니다. 색깔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한몸 군생이고요. 묵은 등이고 이 아이도 만원이에요. 와 이거 이렇게 다지기 진짜 힘든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우쿰입니다. 만원에 이렇게 핑크빛이 나오고 있는 클라우쿰 핑크빛이 지금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잘 달궈진 햇볕을 잘 보는 쪽에서는 이렇게 핑크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목대가 지금 굵은 목대가 있고요. 클라우쿰 이거 좋아하시면 천대수성으로서 닮았는데 이 아이는 좀 백분이 있으면서 더 커요. 크고 빛감이 완전 틀립니다. 이건 클라우쿰 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만원이에요. 이건 레드베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레드베리도 사이즈가 지금 12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건데요. 이거는 7,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한몸일까? 이것도 보면 이런 건 한몸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장담할 수 없고 레드베리나 오로라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몸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몸이면 다행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레드베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7,000원입니다. 이거는 멜로망스인데 색깔이 너무 멋지네요. 말간하고 좀 많이 닮았는데 이런 건 2만원이에요. 완전 짱짱이 닮으시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2만원입니다. 이거는 멜로망스예요, 여러분. 멜로망스. 와,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가운데가 젤리가 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멜로망스. 이거 환상이죠? 멜로망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2만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12cm 풀분. 이게 12cm인가? 이게 12, 3cm 정도 된 풀분이에요. 멜로망스 군생 짱짱이 달궈진 나이. 2만원이에요. 7,000원의 멘도사도 이렇게 멋지.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멘도사인데 7,000원입니다, 여러분. 와, 이 아이도 멋지네요. 작은 거, 작게 다져지는 멘도사예요. 얼굴은 한몸, 이 아이도 한몸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보니까 한몸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 7,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건 케라리언인데 와, 이 아이도 엄청 달궈지고 있습니다. 하얗은 다 떼면 되고 이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외도도 있는데 이것도 12cm 풀분에 이렇게 차 있는 거거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건 케라리언. 완전 짱짱이 달궈진 모근도 이 브라색이 정말 진하게 예쁘게 나와 있고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이. 이건 케라리언이에요.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천댕천송 철화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엄청 풍성해요. 이런 거 만 원입니다. 완전히 지금 색깔이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대품으로 크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매니아 분이 키우시는 거 아이고, 아이고 완전 초대형 대품으로 키웠는데 너무 멋져서 여기도 이렇게 풍사와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천댕천송 철화 만 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길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되시니까 구매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어우, 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큐빅 크러스티입니다. 큐빅 크러스티 여기 보시면 어, 만 원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묵둥이고요. 보라색의 빛감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큐빅 크러스티 자구도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묵지라가 되어 있는 사이즈도 지금 11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 큐빅 크러스티 요거는 아마 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군생입니다. 제가 이 알부카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요거 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건데요. 꽃에서 너무 고급진 향기가 나요. 꽃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노란 아직 봉우리가 맺혀있는데 여러분 이거 데려가시면 이제 꽃 살짝 만개해줄 것 같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알부카 아세요? 요 아이도 구근식물이에요. 보시지만 양파같이 아래쪽에 동그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껍질 벗겨지고 있죠? 꼭 파마머리 꼬불꼬불한 파마머리 저 너무 이거 예뻐서 하나 데려가려고 생겼거든요. 보지 않아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향기가 대박이에요. 어머 이 향기가 너무 멋지네요. 얘 지나만 가도 고급진 향기가 제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와 이게 이게 부추같이 생겼잖아요. 요게 정말 많이 들어가요. 꼬불꼬불한 게 너무 빠마머리 처럼 경쾌있는 게 너무 특색있다. 진짜 그죠? 밥이 정말 많이 있어. 요 안에 알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몇 개씩 들어가 있나봐요. 보니까 파뿌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을 펴주는데 와 밥도 많고 너무 가격도 좋아요. 만원입니다. 여러분 요거 찾으셨으면 요거 구매하세요. 택배 가능하다가 하니까 알부카입니다. 알부카 알부카 보여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덕양갈매기 지금 아주 성장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덕양갈매기 목대는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요. 금빛과 함께 무지갯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입장이 약간 꼬불꼬불하죠. 덕양갈매기가 요런 거 만원이래요. 만원 만원에 이렇게 지금 색깔은 안 나왔는데 요 안에 이제 물을 주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또 물이 없으면 화려한 빛감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요거 덕양갈매기거든요. 만원 염자처럼 키우시면 되시는 덕양갈매기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풍성하고 요렇게 금빛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덕양 아주 건강하네요. 요거는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덕양갈매기 너무 멋있죠. 건강한 아이 덕양갈매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요거는 특가 50% 세일합니다. 여러분 5천원에 드립니다. 요거 뭐냐면 마이웨이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달궈진 마이웨이입니다. 창입니다. 핑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마이웨이고요. 요거 보시면 요렇게 색깔 나오고 있고 이렇게 통통하고 짧아지면서 하늘이 돼가고 있는 목둥이 마이웨이 창이에요. 끝에 손톱이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고 있는 마이웨이 꽃대도 올리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만원이에요. 가격이 정가가 만원인데 오늘 5천원으로 파격 세일 특가 세일을 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요거 창 마이웨이 만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5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이웨이도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사장님께서 제가 작년 봄에 가져다 놓으셔서 이렇게 데리고 관리가 해온 관리가 된 마이웨이고 사이즈 큰 것부터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주문하시면 5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두 원하시면 이두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두 도 보이거든요. 외두는 외두로 달라고 하시면 되시고 말 안 하시면 외두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면 이건 마이웨이 특가 반값 세일로 해서 5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와 완전 짱짱하게 달궈지고 있으니 너무 이쁘지 않아요? 패러독스 우와 이거 3천원이거든요. 혹시 이거 원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꽃대를 제가 따야 돼. 아주 통통하고 예쁘네요. 와 패러독스 이쁩니다. 이거는 3천원에 드립니다. 패러독스예요. 왕비 내신금도 있어요. 와 손톱이 정말 너무너무 무섭죠? 손톱이 이렇게 검은 블랙 손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왕비 내신금 사이즈는 15cm 넘는 사이즈예요. 이거 원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와 금줄이 가장자리에 금이 잘 들어가 있고 손톱 끝이 진한 블랙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정말 무섭게 생겼네요. 이거를 갖다 놓으면 악귀를 물리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왕비 내신금 사이즈 좋은 사이즈 15cm 이상 되는 거고요. 가격 3만원 입니다. 3만원 와 이것도 큰 분에 창분에 심으셔서 딱 올려놓으시면 너무 멋질 것 같고 성장을 하게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좋죠? 왕비 내신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3만원 입니다. 이거는 홍매화예요. 홍매화 홍매화가 여기 3천원 포트 완전 둥글둥글 통통이에요. 완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홍매화가 거든요. 여러분 이거 3천원 입니다. 홍매화도 긴 목대가 있으면서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거 좋아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키우시면 이런 빨간 빛깔의 홍매화 보실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짧고 통통한 홍매화도 제가 간간히 보았거든요. 여기는 짧고 통통한 홍매화가 있네요.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여기서 다져진 것 같아요. 3천원 입니다. 3천원 보여드리고요. 방울복랑 밥위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방울복랑 원하시면 이거 들어가셔서 켜보세요. 아주 깨끗하고 초콜릿 젤리 사탕 처럼 생겼습니다. 방울복랑 아주 풍성합니다. 건강하고요. 3천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건 그린라이트 입니다. 그린라이트 와 그린라이트가 엄청 많죠. 사장님께서 정말 많이 갖다 계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이것도 세일해요. 이거가 정가 7천원 판매되는 건데 오늘 5천원 5천원 사실 이게 정가가 만원이에요. 저기 보시면 만원 써있거든요. 만원인데 이제 영상을 소개해 드릴 때 7천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7천원 하면서 세일로 해서 2천원 할인해서 더 할인해서 5천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빨간 빛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저도 옥상에 한 2억에 데려가서 키우고 있는데 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빨간 진한색이 여기 입장 가장자리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와요. 라인 선명한 라인을 그려주면서 사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오늘 5천원의 특가로 드립니다. 2천원 할인해서 보통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 원하시면 그린라이트 이거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도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도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린라이트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린라이트 이거 5천원으로 특가의 여러분께 소개가 오늘 이 시간 되고 있습니다. 민들레이 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3천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묵지라가 다 된 민들레이 금이에요. 린들레이 금 노란빛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느낌도 너무 좋아요. 저도 데리고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묵은둥이들을 안 키워봤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른 데서 데리고 왔어요. 이뻐요. 핑크색 값 올라오고 있고 골드 색에서 더 진화가 되면 핑크색 이렇게 색깔로 바뀌고요. 초록색 올려져서 너무 이쁘죠.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6cm 포트니까 이 정도 소형 분에 심으시면 돼요. 소형 보다 좀 작은 미니 분 미니 분에 심으시면 맞는 사이즈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트 보여드렸 잖아요. 이게 티벳 장미 세트 12종 8만 10개 한정 세트로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의 중점 오늘의 소개에서 주인공 티벳 장미 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꼭 강추 모르시는 분들께 어떻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아이를 여기 와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소개가 되진 않겠죠. 여러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저는 키워봐야 알겠지만 안 키워봤죠. 저도 모르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시 있거나 관심 있다면 개별 구매도 가능하고 세트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셔서 예쁘게 켜보세요. 오늘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계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